안녕하세요. 변요한입니다. 저희는 오늘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? 영화 촬영 포스터 현장에 와 있습니다. 저기 바다가 보이죠? 저기 돌아가주세요. 와 아름답죠? 저희 스태프분들과 저희 배우 분들 모두 멋진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저희 옆에 김우수 선배님이 계시는데요. 선배님 인사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 여기는 지금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? 포스터를 찍고 있는 현장인데 오늘 폭염주의보가 내린 33도 인천 무의도에서 찍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영화에서 수연 역사를 맡은 김윤석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젊은 수연을 맡은 변요한입니다. 저희 옆에 젊은 수연과 호흡을 맞춘 아주 아름다운 최서진 양이 와 있습니다.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연하역을 맡은 최서진입니다. 저희 영화 너무 예쁜 영화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세요. 저희 영화 많이 기대해주시고요. 영화 극장에서 못하겠어. 못하겠어. 더위를 좀 먹어야 돼. 저희 영화 개봉 후에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더위를 먹어야 돼. 라이브 다행탐 렘 니뮭 다행퇴 다행퇴 감사합니다.